안녕하세요. 킬마스터에서. 최근에 인터페이스를 많이 바꿔버렸네요. 자 여기서. 그 옛날에 옛날에 여기에 이 자리에. 그 에세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런 이 요상한 아이콘이 들어왔어요. 이 아이콘이 뭐냐면요. 이 틱톡 아이콘입니다. 이거 터치해볼게요. 터치해보면은. 이와 같이 그 틱톡으로. 이 연결되는. 틱톡 연결되는. 이와 같이 틱톡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볼때는 계약이 아닌가. 왜 이렇게 틱톡으로 연결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 에세스도 어디있냐면은. 프로젝트를 터치해보겠습니다. 하나 아무거나. 툭 터치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편집 모드로 들어가지요. 터치해서. 이 에세스도는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에. 옛날에도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앞에. 초기 화면에서 없애버리고. 편집 모드에서만 보이게 됐어요. 이거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여기 위에 보면 에세스도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에세스도의 위치를. 초기 화면에서는 없애버리세요. 그 외에 뭐. 이펙트라던가. 이게 트랜지션. 짝면 전환 등등. 이런것이 여기 있죠. 엑스타더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뀐것이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이. 한. 한. 한 클립.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랙에 한 클립스 이동하죠. 이렇게. 툭툭 이동합니다. 계속 터치하면. 이렇게 한 클립스 이동을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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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여기. 재생 헤드 플레이어 헤드가 여기 와있잖아요. 이 때. 옛날에는 이것이 다시 되돌아가는 아이콘으로. 했어요. 되돌아가는 아이콘이 현재 사라져 버렸어요. 계약을 했군요. 고쳐도 편리하게. 사용인자 헤드가 편리하게 고쳐야 되는데.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여기서 더 터치하면 더 이상 안가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현재 맨 앞으로 가려면은. 손으로 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개선이 아니고 계약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 그 외에는. 특별한. 뭐. 메뉴 같은 그런 것은 많이. 보강이 되겠죠. 예를 들면. 동영상에 터치하면은. 뭐. 리버스 라든가. 이큐라든가. 상세 볼륨. 이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여러가지. 저. 새로운 메뉴가 많이 생겼어요. 이게. 옛날이 없던게 생겼는데. 에. 에. 현재. 그러한.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킨데. 에. 에. 에세스도는.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에.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바뀐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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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